네 안녕하십니까 통생통사 강동환TV입니다. 오늘은 북한 진품명품이라는 시간으로 함께 꾸며보고자 하는데요. 북한의 미술작품입니다. 그런데 흔히 이 모습을 보면 십자수를 연생하실 텐데요. 십자수가 아니고 바로 새끼손톱보다 훨씬 더 작은 조개를 붙여서 만든 북한의 미술작품입니다. 조개라고 믿겨지지 않으신다고요? 직접 보시겠습니까?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이 호랑이의 얼굴 부분인데 확대해보면 조개 맞죠? 새끼손톱보다 훨씬 더 작은 조개를 일일이 붙여서 만든 북한의 미술작품입니다. 여기 조선평양 최명실이라고 작가의 이름까지 붙어있는데요. 이 조개 과연 몇 갤까? 너무 궁금하시죠? 몇 천 개? 몇 십만 개?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일일이 이거를 다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인 숫자가 10cm에 조개가 약 50개 정도가 붙어있습니다. 이 가로 크기가 대략 70cm 정도이니까 70 곱하기 50하면 3500개 그리고 새로의 길이가 50cm 정도가 됩니다. 그러면 50 곱하기 50하면 2500개 그래서 3500 곱하기 2500하면 875만 개 조개가 여기에 붙어있습니다. 저희가 왜 갑자기 북한의 미술작품을 소개하느냐? 지금까지 북한의 상품들을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요. 이 미술작품은 사실 제가 많이 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워낙 고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 중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수십 년 동안 수집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북한 미술품을 지금 소장하고 계십니다. 북한 미술을 통해서 북한 사회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. 그런 점에서 앞으로 북한 미술을 한 편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미술품을 소장하고 계시는 그 지인분께서 언제든지 소개해도 좋다 말씀하셔서 직접 찾아가서 그 작품들을 앞으로 하나하나씩 소개하면서 북한 미술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작품은 제가 중국에서 지인으로부터 구하게 된 건데요. 북한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형님과 아우로 지내던 막역한 사이였는데 제가 호랑이띠입니다. 그래서 형님 앞으로 잘 호랑이처럼 웅비하시라 이런 마음으로 그분이 저에게 주셨는데 아 중국에서 가져오기 너무 힘들었습니다. 하지만 북한의 작품을 걸어두고 또 늘 이렇게 호랑이처럼 날쌘 기상으로 통일을 위해서 나아가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늘 다지고 있는데요. 앞으로 북한 미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